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주 교대 총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말에 관용차로 골프장에 갔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파란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관계 당국도 저감 조치에 나섰지만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출근길 도심 하늘이 짙은 스묵으로 온통 잿빛입니다. 시내는 한산해졌고 간혹 오가는 시민들은 어김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호흡이 조금 푸는 것 같고요. 그러면 눈, 시야가 조금 퀄리티한 기분이 들고. 아침부터 살수차가 투입됐고 공무원들은 공사장을 찾아 방진막과 세륜시설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빚어진 모습입니다. 타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먼지가 많다고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 끝까지 좀 해주시고. 도청을 비롯해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가 실시됐고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의 저감 조치로는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었고 특히 전주와 익산 등 12개 시구는 저녁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45%는 중국에서 건너와 관계기관의 저감 노력이 대기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타시도와 달리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아 최악의 대기질에 시민 불편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로부터 촉발된 체육계 미투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 보셨듯이 유도선수 출신 신유용 씨가 학창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종일 화제가 됐는데요. 경찰과 검찰, 체육계 모두 폭로가 나온 뒤에야 적극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유도 유망주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지낸 신유용 씨 미투 사건은 종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2011년 당시 고창 모 고교의 학생이던 신 씨가 4년간 코치 손모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근 검경의 수사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 증언 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신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외면한 것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북 체육계는 물론이고 교육당국에도 신 씨의 호소를 들어줄 창구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구는 개설되지 않고요. 저희 담당자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손 코치는 그리어 모교에 스카우트돼 최근까지 코치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북 유도회는 경찰 수사에도 대책 마련은커녕 지금껏 쉬쉬해왔습니다. 사과나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럼 정리를 했죠. 경찰서에서 결과가 완전히 매듭이 지면 징계라든지 이걸. 증거 불충분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뒤늦게서야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상황. 수사기관이나 전북 체육계 모두 외면해온 이번 미투 사건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의용소방대 얘기인데요. 형평성에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다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방송사로 익명의 제보가 날아왔습니다. 전주 교대 총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취재 결과 일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입니다. 김 총장은 정오쯤 청주교대 총장과의 업무 협의 차 공용 차량을 직접 몰고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클럽하우스가 모호의 여지를 있겠지만 청주교대의 현안이 있고 거의 만나서 해보려고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약간의 접촉사 김 총장은 공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이지만 상대방인 청주교대 측은 10월 20일 총장의 공식 일정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데는 없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거든요, 20일 날은. 업무적으로는 움직인 게 없었었어요. 김 총장의 사고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김 총장이 아닌 운전기사로 돼 있는데 기사는 당일 골프장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총장은 관용차라 운전기사가 사고 처리를 한 것뿐이라며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인들은 보험 서류의 당사자 이름이 바뀐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 총장은 이 밖에 총장 수행 경비를 학내 재정위원회 승인 없이 매달 45만 원씩 올려 지급받아 오다 교수들이 반발하자 최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학내에서 제기된 총장 비위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수영입니다. 진행에 혼선이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이 전라북도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도내 새마을 지도자 자녀 67명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1975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벌써 44년째입니다. 부모가 새마을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와 시군에서 절반씩 혈세를 부담해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도내 의용수방대원 자녀에게도 27년째 해마다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700명이 넘는데 5억 원 안팎의 재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올해도 5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부모가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다른 봉사하는 단체들하고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광주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올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락도는 개선은커녕 다른 시도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도내 새마을 지도자는 1만 4천 명. 봉사 단체로는 최대 규모의 압력 역시 자치단체가 특혜성 자녀 장학금을 끊지 못하는 배경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시설이 임실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임실군도 반대하고 있지만 시설의 등록 권한은 임실과는 아무 관련 없는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임실에 있는 오염토사 정화 시설입니다. 기름 유출이나 농약 등으로 오염된 흙을 들여와 깨끗하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오염묵을 다루는 시설이다 보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원으로 쓰는 옥정호까지 거리가 2.5km에 불과해 시설에서 사고라도 날 경우 옥정호가 오염될 수 있다며 걱정이 큽니다. 주민들은 작년 12월경 오염된 흙이 당긴 10여 대가량의 트럭이 들어온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임실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임실군 모두 이 업체의 가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토양정화업 관련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설 등록 신청을 업체 소재지가 하도록 돼 있어 업체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등록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법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등록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미비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주민들과 임실군은 시설이 들어올 경우 소송이나 집단 행동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은 준희 양 친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 이 씨 모친 김모 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은 모두 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고준희 양의 발목을 밟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은 오늘 주한미군 마약류 불법 반입을 규탄하고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주한미군이 군사 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총기와 실탄 등 무기류가 최근 2년 7개월간 500여 점에 이르고 마약류는 8.5kg이 넘는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과 군사 화물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소파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무주 리조트 골프장이 5폐수를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황의탁 의원은 무주 리조트의 연간 상수도 사용량은 평균 130만 톤 안팎인데 하수도 배출량은 그 절반인 60만 톤에 불과하다며 무단 배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간 200만 톤의 설천호 물을 눈을 만들거나 골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혹이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이 민주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일 잘하는 정당으로 면모를 바꿔 정치개혁과 사회적 약자 대변인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원강학원 제13대 허정규 신임 이사장의 취임 봉고식이 열렸습니다. 허 이사장은 학생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인물로 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라북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외계층에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 2천6백여 세대에는 쌀을, 사회복지시설 300곳에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2019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 배정 공개 추첨이 내일 도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추첨은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임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용자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고 2억 원이 지원되며 대출 이자의 2%를 도가 책임지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까지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닷새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점검반을 꾸려 떡과 한과 등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와 휴게소, 음식점 등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내용은 적합 원료 사용과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